안녕하세요 여러분 산도입니다. 제가 1년 동안 영어 회화 공부를 혼자 열심히 했잖아요. 저는 1년 전에는 진짜로 영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좀 많이 슬펐고요. 친구랑 외국인 친구 만나러 갔을 때도 말을 하나도 못했어요. 그래서 많이 슬펐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었고요.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수많은 영어 컨텐츠를 소비했고요. 수많은 영어 회화를 시도했어요. 진짜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랑 영어로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 방법은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이 많아지시면 소개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제가 혼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독학을 했는데요. 제가 독학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. 1년 동안 하니까 좀 뭔가 그래도 성취가 있어야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영어 말하기 시험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진 오픽이라는 시험을 봤어요. 그래서 오픽이라는 시험은요. 에바라는 친구가 컴퓨터 화면에 떠요. 그리고 그 에바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.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답을 잘 하면 돼요. 저는 근데 오픽을 보러 가기 전에 로베이스로 갔어요. 아예 오픽이라는 시험 자체를 치러본 적이 없었고요. 오픽이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또 그렇게 많이 찾아보진 않았어요. 그냥 오픽이라는 시험은 친구랑 편하게 얘기하는 시험이다. 이런 정보만을 습득한 상태로 가서 시험을 치렀고요. 그래서 처음에 시험을 볼 때도 아 내가 이번에도 외국인 친구랑 대화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으로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.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고 뭐 여러가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단계는 다 6단계로 했어요. 제일 어려운 질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질문을 선택하면은 가산점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6, 6 이렇게 선택해서 했는데 사실 AL 받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6, 6으로 안 해도 되고 5, 5 이렇게 문제 난이도 설정해도 AL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몰라가지고 그냥 6, 6 해가지고 시험 봤어요. 그래서 시험 볼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내뱉었어요. 진짜로 원래 하던 대로 외국인 친구랑 대화하고 있다 생각하고 평소 하던 대로 했어요. 그래서 시험 결과를 받았는데 오픽이라는 시험은 단계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AL이 가장 높고요. 그 다음이 IH가 있거든요. 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IH를 받았어요. 그래서 왜 제가 IH를 받았나 시험이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동사의 시제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. 접속사를 써가지고 논리정연하게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좀 더 문장 자체가 결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만 하고 와가지고 그게 좀 감점 요인이 됐나 봐요. 그래서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시험을 보면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영어를 진짜 잘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거는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더라고요. 하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되지 않을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는. 그래서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제 후기가 여러분의 영어 공부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